네 안녕하세요. 에리셈입니다. 어제 태연 3집 INU로 컴백했어요. 네, 총 13개 들을 게 있고 우리는 이미 위켄드바 킹컨트롤마이셀프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앨범은 전체를 들을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INU 뮤직비디오도 공개했어요. 저는 티저 아직 왔어서 너무 예뻐서 진짜 너무 기댔어요. 오늘 혹시 오늘 비디오의 사운드는 좋지 않아서 하지만 그 바람소리는 진짜 스크러워요.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 그러니까 INU 뮤직비디오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핵드폰으로 있어요. 네. 진짜 너무 긴장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핵드폰은 오늘의 가사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진짜 너무 긴장해요. 정말 긴장해요. 정말 긴장해요. 정말 긴장해요. 정말 긴장해요. 난 지친 내가 보여 애쓰고 있지마 뭐아? so I can love you 애연사워요 왜요? 난 너를 못 이겨 날 버리고 날 잃을수록 넌 반짝이 있는 아이러니 so I am you 고종이 혹시 가난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so I am the you so I am the you I am the you 기대지만 계대할지도 너무 예뻐요 네 하하하 아 2 아 2 아 아 아 아 당황 좀 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내 눈을 할꼐 아파도 못 멈춰서 when you leave please make it easy cause I am the young 와 나 재밌어 와 와 와 아 진짜 아 진짜 잘 알아듣는 것 같다 눈물이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행복한 눈물 오케이 진짜 좋아요 음 이거 이 음악은 갑자기 아 이모션 많이 봤어요 느낌이 진짜 과요 네 갑자기 제 강아지도 갑자기 울어요 와 네 와 태현 선배님 진짜 수고했어요 와 좋은 좋은 컴백해요 네 와 제 강아지 왔어요 네 네 네 저는 지금 아 아 왜 suddenly there are so many emotions I'm 음 I'm feeling too much 와 와 I'm sorry 네 방국구도 아 It made me forget Korean 아 아 아 아 아 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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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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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근데 이 음악은 아 진짜 좋아요 근데 태현이 아 진짜 음 사랑스러운 아니요 충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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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예요 저에게 아 중요한 가스예요 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와 하하하하 I will calm down and then 다시 볼게요 네 어 나 지금 마음 없어요 없어서 아 혹시 지금 킥 이주 캥 하하하하